안녕하세요. HK플러스 통합의료인문화연구단 HK연구교수 이은영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하리띠 아이들의 수호신이 된 천연두 여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감염병은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지금 위약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위약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감염병의 발생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크게 번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은 분명히 신이 노했다거나 아니면 못된 귀신이 작용을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믿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나 귀신을 달래거나 혹은 치유의 힘이 있는 신에게 빌어서 질병을 치유하려고 했죠. 그래서 질병 혹은 치유의 신에 대한 신앙이 그리고 승배가 발달했습니다. 하리띠 여신에 대한 승배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리띠는 원래는 인도에서 천연두를 가져오는 역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수용되어서 역병과 질병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인도에서 2세기경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간다라 지방의 스카라우 대리의 하리띠 신상입니다. 여기에 바로 천연두를 하늘로 가져가도록 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신이 천연두와 관련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가 전파되면서 인도에서 유래하긴 했지만 중국, 네팔, 티베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꽤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 네팔 카트만두의 스와이안분 아트 사원에 있는 하리띠 사원이에요. 여기에서 하리띠는 할머니 여신을 의미하는 아지마티아 혹은 바로 천연두신을 의미하는 시달라 마주라고도 불립니다. 이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1900년대 넘어서까지도 천연두가 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박멸되었지만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하리띠 사원에 와가지고 공무를 바치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사실 천연두가 박멸된 후에도 이 하리띠 여신에게 빌어서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또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빌어서 아기를 낳으려는 그러한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로 천연두신이 질병을 가져오는 신이 오히려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 되었을까요? 불교 문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천연두신은요 천연두신 하리띠는 원래 야차귀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붓다를 만나가지고 참회를 한 후에 아이들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러한 문헌들이 바로 이 불설귀자모경, 잡보장경,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이러한 문헌들이 바로 하리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헌들에서 하리띠가 꽤 여러가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역하거나 의역하거나 또 하리띠의 특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가리적, 가리제, 가리따, 가리제모, 귀자모, 애자모, 천모, 환이모, 공덕천, 길상천 이런 여러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설귀자모경에서 하리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리띠는 원래 천명이나 되는 귀신앙을 자식으로 둔 그런 야차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남의 아이를 훔쳐서 잡아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허구온나 이 하리띠에게 아이를 잃어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 헤매고 또 거의 실성하다시피 되면서 슬퍼하고 또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부따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아이를 잃어가지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하리띠가 자기들의 아이를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따의 제자들이 부따께 전하니까 이 악행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부따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루는 하리띠가 역시 아이를 훔쳐 먹으려고 남의 아이를 훔치려고 집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리띠의 집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 천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무릎뜨려다가 숨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리띠가 남의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서 잡아먹어야지 하고 신나서 집에 왔더니 자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하리띠는 괴로워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또 부타의 제자가 대체 왜 이렇게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부타의 제자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부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부처님을 찾아가 배라 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리띠가 부처님을 희망을 가지고 뵈러 왔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을 잃어서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부타가 묻기를 그대는 그때 어디에 있었기에 자식들을 잃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리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의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에 바로 남의 아이들을 잡아먹고 훔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차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재차 붙다가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남들의 고통은 어땠을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무래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부타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리띠는 자신이 그 고통을 알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지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회하는 하리띠에게 부타가 탈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다섯 가지 계율을 주면서 이거를 잘 지키면은 자식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하리띠는 자기의 그 남의 아이를 훔치는 악행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불교와 아이들의 수호신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요. 근본 서릴채유부 비나야 잡사라는 문헌에서는요. 약간 다르게 전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리띠의 자식들이 천 명이 아니라 오백 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또 하리띠의 자식 중에 부타가 숨긴 아이는 그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에아라는 하리띠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이 병풍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부타가 바루에다가 이 에아를 숨겼다고 하는데요. 이 바루가 투명한 바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또 하리띠를 비롯해서 하리띠의 다른 자녀들 이 에아를 구해내려고 이렇게 온갖 힘을 다 쓰고 신통력을 다 써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도 이 에아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고요. 역시 다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이제 부타에게 오늘 제가 에아를 보지 못하면 피를 토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타가 오백 명 중 아이 하나를 보지 못해도 그리 괴로운데 외동 아이를 잃은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도 몇 배가 더 클 것입니다. 부타는 그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았으니 어찌 남의 자식들을 잡아먹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 하리띠 여신에 대한 승배는 인도를 넘어 아시아의 치유와 순산 육아의 여신으로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승배를 받게 됩니다. 이 하리띠는 아이가 없는 악행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쩌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아이를 가져다 주고 아이의 순산과 양육을 도와주며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인도네시아 찬디문드세 하리띠 부조이고 또 오른쪽은 일본에서 그려진 하리띠 여신의 모습입니다. 부타는 하리띠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실 남도 부타가 괜히 도덕적인 훈계를 많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번 어떠한 기분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보기만 해도 하리띠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아가서 연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도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에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내어라라고 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 마치 애아를 아낀 것처럼 그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만 사랑하고 다른 아이는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소중한 마음을 모든 다른 아이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확장하면 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로 향하도록 부타는 하리띠에게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하게 사용되었던 강력한 힘은 이제 치유하고 보호하는 선한 힘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지금 팬데믹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리띠 이야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염병으로부터 나,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은 각자 그 자신, 그들의 가족, 그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죠. 우리가 모두 서로의 그러한 마음을 인정하고 각자가 처한 개인적, 국가적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 한다면 팬데믹은 이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감과 연대의 경험은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갈 미래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